아 밴 아니에요. 왜 밴 아니에요. 누군지 아시겠죠. 예 저번에도 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근육만마가 알겠어요. 고맙습니다. 아 저희가 또 2차 차의 인터뷰. 힘들게 시도해봤습니다. 저번에도 굉장히 바쁘셔서 저희가 차로 왔는데 오늘 또 차를 두 번째 초대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저도 밖에서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몸에 알러지가 많이 나와서 제가 찬바람을 쐬면 안좋다고 해서 웬만하면 죄송합니다. 아니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언제 뭐 이런거 타거나 아이고 저녁 힛도 좋고 너무 좋아요. 야 이런게 차였구나. 야 차면 이 정도 차 되는거 아니야? 문짝 하나 떼드릴게요. 아유 감사하네요. 감사하죠. 저번에 그 B씨의 요즘 장현이 화자가 되고 있는 이걸 했잖아요.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. 하나는 그냥 노멀한 다 다 했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좀 약간 아 좀 범상치 않은 좀 섹시하더라고요. 또 B씨가 제대로 된 걸 알려주셔서 네. 또 마스터 다 하신거에요. 주위 분들이 새로운 거 또 하나. 네. 어떤거죠? 어떤거만 하는거? B씨 꼭 집중이 있어요. 노래 부르시다가 컴만요. 이거 하는게 너무 그 애드립이 너무 좋아요. 컴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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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B를 받았을 때 하는거에요. 아 그런가? 아 이제 그 사실 그게 왜 생긴거냐면 네. 왜 이 샤우팅 샤우팅이라고 그러죠?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댄서분들 같이 있으면 어이! 막 이러고 옛날에 이렇게 막 춤을 췄어요. 네. 딱 이제 형 준비됐죠? 하는 뜻으로 컴만요! 하고 시작하는거거든요. 네. 아 해야 되는건가요? 네. 아 야 이게 뭐 좀 없으나 되려 근데 아주 조용하면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컴만요. 컴만요. 아 야 아 이게 먹으면서 하는거구나. 이게 컴만요. 이렇게 하는거였구나. 되게 너무 아빈긴이 아니었어. 그냥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구나. 내가 지금까지 맨날 했거든요. 네. 지금 차 탔지만 네. 차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어요? 네. 차가 거의 집이에요. 잘 보시면 아 자 애기돼지 그 다음에 엄마 돼지 네. 어머님 돼지입니다. 네.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피곤할 때 지금 차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뷰은 조금 약간 피곤할 때 워내때 언제나 저희 매니저님이 저를 모시고 이걸 베고자 할 때는 건드리질 않죠. 신호군요. 일종의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표현하죠. 이걸 베고자 할 때는 하지만 아기돼지를 베고 아기돼지를 베고자 할 때는 언제나 빨리빨리 깨우거나 하죠. 아 B씨의 자리는 어디에요?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. 차에 아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구요. 네. 그 다음에 뒤에서 누워서 잤고요. 네. 머리가 이쪽으로? 네. 이렇게 네. 아 B씨가 또 떠나야 된게 누웠어. 저겠다. 야. 오늘 하나 또 건졌다. 우리가 또 하나 또 건졌다. 소모님 하나 건져고 이거 또 여기 하나 또 건져주고 그냥 음 좋다 그냥 아 아 아이두 노래도 좋아요. B씨가 겨울까지 들어도 좋다고 했던 노래죠. 아이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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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두 분이 너무 좋아요. 어머 정말요. 네. 저는 TV 보면서 항상 두 분 나오고 그러니까 돌리다가 항상 두 분 나오면 꼭 봐요. 네. 어머 감사해요. 되게 감동이다. B씨가 우리를 좋아하는거. 그래서 왜냐면 되게 재밌고 두 분 다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으시잖아요. 되게 좋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돌려보다가도 저 나오더라도 딱 이거 봐요. 어머 어머 감사해요. 근데 저번에 방송 나가고 다른 분들이 그 B씨 항상 보면 약간 터프하고 남성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알럽쇼탱 이거 해주셨잖아요. 어우 귀엽다고 미왕이 세 번이 알럽쇼탱 알럽쇼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또 감독님 또 편집하면서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. 알럽쇼탱. 알럽쇼탱. 저 다시 하겠습니다. 알럽쇼탱. 심지어 얼마 있으면 시상식이잖아요. KB과 Mnet 같이 하는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에 두 부분에 지금 후보로 올라 계세요. 댄스 부분 하고요. 남자 솔로 부분이에요. 여러분 뮤직 페스티벌 때 저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아주 독특한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B3집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. 아직도 CD 구입하시지 못하신 분은 가까운 레코드점은 가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B3집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. 한 달 됐습니다. 알럽쇼탱. 아유. 깔끔한 마무리. 좋습니다. 지금 B씨가 또 무대 올라가셔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저희도 다음에 또 차로 불러주세요. 또 올게요. 아유 그럼요. 언제든지. 네. 꼭 알러지 조심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인사는 알럽쇼탱 알럽피 외칠게요. 네. 하나 둘 셋. 알럽쇼탱 알럽피. 감사합니다. 알럽쇼탱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